이런 소리를 하신 겁니까? 걸렸어, 하나. 너무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야 남지 않았다. 왔다시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어우, 진짜로 찌르기. 뭐야, 아무도 없어? 준짜롱 Alright. говорит, 까지, 까지! 헉쟨 얘기하니까 어저께け Gospel 얼굴이 좀 아쉽게 douace. 어휴 센터 칼 대단 병진 남편 남편 첫목이었습니다 당신이 절친 것은 저의 잔산이죠 첫번째 잔산 첫번째 춘산 오목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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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